자 코리아 안녕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위스폰지 센터에 이르고 왔습니다 사람이 겁나 많아요 잠시 후 저희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위스폰지 센터의 딜러 미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모델 출시될 것을 미리 보고 있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어드벤처 투어링 이라고 얘기하는 펜 아메리카 이구요 저도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정해지게 되면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딜러 미팅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 있구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시청을 해봤었던 라이브 와이어 모델도 있네요 이렇게 꼬마들이 타고 놀았었던 어린이용 라이브 와이어 스트리트 파이터도 보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 이라고 나와있네요 스틱크라이드 CBO 모델이고요 스페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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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 촬영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예 그 영상이 제대로 찍히질 않아 가지고 사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찍을게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스페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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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지옥